사장님 어, 사장님 어, 왔어 뭐 하는 거야? 나 저녀랑 같은 방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 뭐? 뭐 이년아? 어, 저게 진짜 이년 어, 나 몰라 오빠, 나 할 말 있어 어, 왜? 무슨 일이야? 나 할 말 있어 어, 뭔데? 그 배? 나 싫어 야, 웨이터 예 웨이터 야, 이쪽 대게 잘해 오빠, 그년이랑 언제 끝날 거야? 야, 끝났어, 뭔 소리야 아, 나 야, 어디 가? 애 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우자랑 같이 오세요 해주세요, 그냥 다시 오세요 여기 같은데? 근데 들어가 봐, 빨리 응 예, 형님 예? 아, 형님 저 이틀은 드셔야 돼요 예 아, 이틀은 됩니다, 형님 아, 형님 저 꼭 믿어주십시오 저렇게 운전 오빠, 바꿔 못 바꿔 너 빨리 차 가져와, 이 미친년아 오빠, 바꾸라고 아, 내 시도로 하겠다, 이 미친년아 아, 깜짝이 떨어지겠다, 이 미친년아 차 주면 될 거 아냐 오빠, 바꾸라고 오빠, 할 얘기가 있다고 으악! 으악! 어머나! 어떡해!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진짜 병원에 안 가도 돼요? 안 가요. 안 가요. 어디 가는 길이에요? 복권집. 거기로 가주세요. 어떡해요? 할 수 없죠. 다음에 다시 가요. 저기, 저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왜요? 어디 아파요? 어, 다리가. 다리? 어. 병원에 갈래요? 어떡해. 거기 말고 여기로 가주세요. 팔상대교? 아... 아, 알았어요. 야, 여기 맞지? 하... 맞는 것 같은데? 휴일이네. 이게 마지막이야. 알았지? 알았지? 자, 같이. 원, 투. 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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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, 투. 잽. 잽. 원, 투. 유빈. 좋아, 더 빨리. 잽. 잽. 아... 아줌마! 잠깐만! 아... 아니... 사사! 어... 아줌마 아니야. 너 때문이야. 이곳은 또 다 나가지고. 뭐가요? 바다 가본 적 있어요? 너는 뭐냐? 하... 휴... 휴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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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씨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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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! 나 오줌! 누나! 누나! 그러니까 권투를 시작한 것도 그 잘생긴 코치 때문이라는 거지. 다 코치가 좋아서 시작한 거구나. 누나! 그냥 고백하는 건 어때요? 그래! 고백해! 미쳤어! 태성아! 야! 저기 얼마나 찾았는데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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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! 거기서! 야! 야! 내 신혼아! 노란 걸! 노란 걸! 해가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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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프다! 하나 둘 셋! 원, 원, 투! 허리, 허리, 원! 원, 투! 오라! 원, 투! 원, 투! 원, 투!